박소연 케어 대표 연평도 때 강아지 내장이 나왔다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강아지 같은데 소주를 먹여서 입을 막아가지고 숨통을 끊어놓은 거에요 그걸 안락사라고 합니다 댓글 보시면 저건 안락사가 아니고 살인이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단체 대표라는 사람이 강아지한테 소주를 먹여가지고 입을 눌러가지고 죽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가족 명의로 뭉칫돈이 출금됐다고 그런 내용도 지금 제보가 돼가지고 계속 추가 고소가 들어가는데도 고속도 안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에요 아니 강릉에 말티즈 던진 사건은 시속하게 처리가 되던데 이 박소연 같은 경우에는 과거 행적도 있잖아요 과거에도 똑같은 동일 증가가 있잖아요 횡령에다가 불법 안락사에다가 근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는데 구속이 안되고 있는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것도 단체라는 대표가 그 대표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도 많이 안되고 압수수색도 너무 늦게 진행이 되었고 대표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정거의 면은 당연할 거고요 우리 내용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비싼 노폼 사가지고 또 시간 지휘지 끌다가 옛날처럼 5년 6년 끌다가 또 집행유예 받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 테레비에 잘 나오고 또 모금 잘하고 또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또 토리처럼 유기견 쇼나 알겁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자기도 잘못한 거 알고 전전긍긍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왜 구속이 안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루빨리 구속해서 수사를 했어야죠 정거인멸도 맞고 실컷 정거인멸하게 시간 다 줘버리고 대표 자리 지키고 있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동물보호단체도 유기견 쇼하는 거 제발 좀 가려내야 됩니다 유기견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횡령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제대로 된 동물보호단체하고 보호서랑 횡령하고 사기치는 비리백화점 동물보호단체 구분해야 됩니다 박수현 빨리 구속수사 해야 되고요 구속수사 촉구합니다 박수현